자, 커플 연기 하이라이트 키스 씬 탑3입니다. 먼저 3위. 너무 너무 잘했어. 고마웠어요. 잘 지내세요. 우리. 다신 보지 말자. 다신 보지 말자더니. 다시는. 어이구야. 니들의 첫 키스 씬입니다. 현재까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. 정말 애절합니다. 이어서 003입니다. 이쯤이 됐어 이제. 오밤중에 나 사는데 막 몰래 들어와서 내 얼굴만 이렇게 쓰잠 쓰잠 했잖아요. 키스 사려다 참은 거 맞죠? 아니에요. 어 맞는데? 아니라고요. 자 그런데. 희절하죠. 하루를 보내도. 그리고 이제 그 뒤로. 예. 날만 없을 뿐인데. 어이구야. 지지 말았습니다. 자 그런데 이번엔. 자 이게 그 유명한 쌍방 먹튀키스죠. 네. 네. 아니 사람이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어야지. 야. 너 먹튀냐? 그래서 막 특히 키스가 됐죠. 예. 자 계속해서 2위 보시죠. 너 나한테 미련이 있지. 미련이 있어서 이러면 변태 시키야. 변태 시키야. 변태 시키야. 너야말로 나한테 미련이 있는 거 아니야? 니가 무슨 그렇게 임팩트 있고 잘나서. 내가 니까지고 찬 이유를 내가 골차쁘게 기억해야 되냐? 내가 그동안 사기 남자만 한 트러비 넘는다고. 이 18층 개달 변태 뚜라 시키야. 정말 잘하죠. 이미 착착 달라붙습니다. 또 착착 달라붙어요. 자 이 액션씬에서 과연. 키스가 나올 수 있을까요? 박세홍씨가 뽑았습니다. 술 마셨냐? 마셨다 왜? 겁나 섹시해서. 싸우다가.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. 네 다른 커플들이 많이 부러워해요. 자 그렇다면. 대망의. 1위죠. 아직이요. 아직입니까? 두 분이 아직 안 끝났어요. 불꽜죠 불꽜죠 네. 자 대망의 1위. 자 1위입니다. 남이 하면 안 된다고 이사님을. 자 우리 티돌이랑 먹숨. 먹숨해 이럼. 야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. 또라이 새끼 저 티돌이 새끼. 너 진짜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너 진짜 어? 여태까지 갱인 거 다 복수할 거야 내가 너. 아 진짜 제발 좀 심심해 죽겠어. 기다릴게. 그만해 뽀뽀줘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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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